한국국토정보공사 품격있는 아재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국민일보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엉뚱한 기사에 김정숙 여사의 3년 전 사진을 붙여놓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짧은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리죠.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됐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아시죠? 지난번 총선 때 세월호 유가족과 봉사자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성적인 막말을 쏟아냈던 바로 그 정치인입니다. 당시 차명진 의원의 이 발언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셀프로 빅렷을 먹기도 했었죠. 차명진 의원이 오늘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신혜 한수 신혜식 씨가 확진됐죠. 그래서 병상에 앉아서 오밤중에 생방송을 하고 그러더니 차명진 전 의원, 정치인 중에는 거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요. 신혜식 씨의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전광훈 씨와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접촉해서 아마 확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차명진 전 의원은 마찬가지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야외에서는 안 걸린다.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차명진 전 의원이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이 참 가관입니다. 오늘 이런 사태를 예견했으면 감히 쓸 수 없는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 내용 한번 보시죠. 방금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YTN에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드글드글한데 왜 거기 갔냐며 통곡하십니다. 제가 화를 내며 확진받은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은 거기 안 갔고 야외에서는 코로나 안 옮기니까 걱정 말라. 빨갱이 방송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말라 했는데 계속 우십니다. 나쁜 놈들 어떻게 응징해야 합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국민일보 얘기 전해드리죠. 국민일보가 어젯밤에 페이스북 계정에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확진자 만나 마스크 내린 전광훈 부인 비서도 감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성훈 기자의 기사를 어젯밤 11시에 올렸습니다. 이 기사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는 밤 11시인데 그 전에 9시 37분에 홈페이지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진 보시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실었어요. 그런데 보면 양 볼 옆으로 흰 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마스크를 내려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마스크가 아니고요. 이 모자에 달린 끈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 기사에는 제목을 마스크 좀 올리세요 라고 써놓고 느낌표를 11개를 땡땡땡땡땡 이렇게 쳐놨습니다. 강조의 의미겠죠. 제가 몇 개인지 세봤어요. 느낌표 11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사를 사람들이 링크를 하면서 무슨 카톡방 이런 데서 마스크 내린 김정숙 내지는 턱스크 쓴 김정숙 이런 식으로 유통되기를 바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이 기사하고도 전혀 무관한 사진이고요. 더더군다나 3년 전 사진입니다. 2017년 7월에 수혜를 입은 청주에 가서 김정숙 여사가 봉사를 할 때 찍힌 사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났는지 해명을 들으려고 이 기사를 작성한 이성훈 기자 그리고 페이스북 관리자 등에게 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한 40분 만에 이성훈 기자의 메일이 회신이 왔는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입장문을 참고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고 여전히 한 세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시스템 오류라고 했어요. 이 부분부터가 용납이 안 돼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원기사에 사진이 다섯 장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전광훈 씨 사진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에 노출될 때 어떻게 해서 사진이 바뀝니까? 보도정보시스템에 기사 입력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포털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공유하고 이런 순차적인 순서로 기사 업로드가 진행이 될 텐데 홈페이지에 다섯 개 사진을 올렸으면 누군가가 그걸 포털에 올리거나 SNS에 올릴 때 그중에 한 사진을 선택해서 대표 사진 내지는 썸네일, 미리 보기 사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년 전 사진이. 이게 시스템 오류라고요? 이게 기계가 잘못한 거라고요? 그 어떤 사진을 선택할지는 사람이 고를 거 아닙니까? 다섯 개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쓸지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으면 아카이브에 있는 사진 중에 사진을 찾아서 거기에 업로드를 하고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혀 이 기사와 무관한 김정숙 여사의 3년 전 사진이 올라옵니까? 100번 양보해서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이 찾다가 잘못 찾을 수도 있다고 쳐요. DB에 저장돼 있는 사진을 키워드로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키워드가 일치하면 잘못 클릭을 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일치하는 키워드가 있습니까? 우선 이 기사에서 김정숙, 철원, 수혜, 봉사 이런 키워드 있습니까? 거꾸로 여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 사진에서 전광훈, 코로나, 마스크, 확진, 이송 도대체 일치하는 단어라도 있습니까? 전혀 무관한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을 하는지 이 부분부터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격 있는 아재니까 최대한 선의를 믿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 것이요. 왜 하필이면 김정숙 여사의 마스크를 내려 쓴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오류로 잘못 가서 붙었을까? 이 페이스북 글 제목에 보면 마스크 좀 올리세요 하고 느낌표를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국민일보 AI 시스템이 너무나 발전된 형태여서 그 기사 제목이라든지 내용만 보고 최대한 이것과 관련이 있을 법한 사진을 찾아서 거기에 링크를 건가요? 전산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두 시간 반 만에 사진을 수정했다고 했어요. 어제 밤 11시에 업로드를 하고 오늘 새벽 1시 반에 사진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두 시간 반 만에 수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국민일보 페이스북 계정에는 다른 기사도 업로드가 됩니다. 한 1시간 간격으로 다른 기사도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 페이스북 관리자 입장에서는 기사를 업로드를 하면 반응을 체크하고 최대한 관심을 두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기사에는 댓글 폭탄이 달려 있고 왜 엉뚱한 사진을 쓰냐,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고 있는 와중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정작 다른 기사는 업로드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도를 했던지? 해명문 다음 문장 보시죠. 문제의 썸네일 사진은 8월 12일 국민일보 기사인 김정숙 여사가 왜 여기에 철원 수혜 주민들 깜짝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 부족해 관련 사진으로 2017년 자료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이 시스템 오류로 썸네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러면 애초에 지난 8월 12일자 기사에 왜 3년 전 사진을 마스크 내려 쓴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굳이 갖다 썼냐,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기사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김정숙 여사가 8월 12일에 수혜 복구 봉사 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것은 뉴스1 기사입니다. 8월 12일 오후 2시 57분에 보도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독자 제공 사진이에요. 보시면 가운데 아주 작게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밀짚모자를 쓴 여성. 이분이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인지 참 알아보기 힘든 사진이죠. 그러다가 2017년 사진이 처음 사용된 게 뉴스가 보도한 오후 4시 7분에 송고한 기사에서 2017년 3년 전 사진이 처음 사용되고, 그 이후에 14분 뒤에 국민일보 오후 4시 21분자 보도에 바로 2017년 사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날 당일 찍힌 제대로 된 사진은 아시아경제에서 오후 4시 28분, 그러니까 국민일보 보도 7분 뒤에 아시아경제에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제공을 받아서 제대로 찍힌 사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민일보가 보도할 당시에는 제대로 된 크게 찍힌 사진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또 이전에 뉴스원이 단독 보도를 할 당시에 사용한 독자 제공 사진. 그 사진만 가지고는 김정숙 여사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사진 중에 3년 전 사진을 갔다가 썼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달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는 된다. 다만 여기에서도 시스템 오류로 썸네일에 들어간 거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국민일보 디지털 뉴스센터는 시스템 점검과 운용 방식 개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일보 페이스북 계정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라면서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여기서 이야기한 시스템 점검과 운용 방식 개선, 이 두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에 문제 없어요.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사진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국민일보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사진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배경을 두고 의심을 하고 있죠. 국민일보가 광화문 집회에 있기 전날 14일에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두 군데에만 전면 광고가 나왔거든요. 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 이런 제목으로 광고를 실었는데 지역별 버스 시간표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실린 전면 광고는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두 군데만 나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일보가 기독교계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일보 태생 자체가 1987년에 여의도 순보금교회가 설립을 했고 조용기 목사가 회장을 하고 있던 바로 그런 언론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일보가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 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의 또는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이것을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라고 시스템 오류라고 퉁치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오히려 담당자의 일탈이다, 개인적 일탈이다 이러면 믿어는 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